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아 자 즐겁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게 좀 편했어요 야 KBS가 우리 홈이긴 홈이더라구요 솔직히 개콘 첫 녹화도 거기 서있고 올려보니까 스튜디오 조명이 쫙 달려있잖아요 어 마음이 좀 편해요 훨씬 그러니까 그게 홈이긴 홈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제발 이병진씨하고만 붙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병진씨가 너무 잘 친다는 것도 알고 또 훅도 굉장히 좋아요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친다는 걸 강 순 자 순수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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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수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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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진짜 아 이거 재밌다 1. 1. 1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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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세방이 실속을 놓을 사항이 아니니까 놓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. 이병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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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제발 해주려면 핫깔하게 한번 해주세요. 한마디로 시작! 이병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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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~~~~! 쇼~~~~! importante civil rights可! 미션 대로 해야ез다! Thank you! 너무 멋있다! 와 대박이다. 야 우리 거 너무 무서워. 나 어떻게 해서 미칠 것만 가지나. 대단한 것 같아. 저번에 그렇게. 야 진짜 이게 드라마다 이게 드라마. 강여석 파이팅. 강여석 파이팅. 9. 강여석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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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